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 관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졸업앨범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각 학교 우수졸업생 25명에게 표창장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울진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앨범 제작지원사업은 한울본부가 2020년 새로 발굴한 지원사업입니다. 울진군의 전체 26개 학교 가운데 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두 곳을 제외한 24개 학교 졸업생 총 1168명에게 졸업앨범 제작비용 634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특히 졸업앨범은 제작수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탓에 그동안 부담이 적지 않았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은 한시름 고민을 놓게 됐습니다. 한울본부 우수인재상 표창사업은 2014년부터 지역의 우수인재를 격려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66명의 우수졸업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총 5,46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각 학교장의 추천으로 우수한 학업성적과 품행을 갖춘 졸업생 25명을 선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 전달식 없이 학교 자체 시상식을 통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선발 학생에게는 고등학생 100만원, 중학생 50만원, 초등학생 20만원으로 총 1,160만원의 장학금이 부상으로 제공됐습니다. 그 밖에도 한울본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대비 관련 사업과 글로벌 역량 향상 사업, 중고등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등 44건의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역교육 인프라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수 본부장은 교육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늘본부는 지속적인 교육장학 사업으로 지역에서의 미래의 인재의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